자, 그러면 소닉 월드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레벨 1로 할까요? 레벨 1로? 준비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하늘이 많이 더 할까요? 다섯, 다섯, 일곱, 다섯 스트레칭도 중요해요. 한쪽 다리씩, 저보세요. 살짝만 보세요. 준비 시작!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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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한 발을씩 들고 준비 시작 팔 팔 팔 엄청 떨리죠? 운동 되고 있는거에요, 갔다만 돼도 갔다만 돼도 운동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그렇죠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